오늘 초대교회 신앙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 말씀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독교의 모든 역사를 통틀어서 가장 올바르고 가장 또 반듯한 믿음을 가졌던 시대가 있었다고 한다면 바로 초대교회 그때의 신앙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가 초대교회 그 신앙 속에서 배워야 될 믿음의 어떤 정신과 또 그 당시 신앙적인 가르침 안에는 어떠한 부분들이 있었는지 오늘 이런 문제를 성경 속에서 찾아보는 그러한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초대교회에 가장 두드러진 신앙이 있다고 한다면 육체로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는 이 점이 가장 또 두드러진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의 어떤 내용으로 정리해 본다면 하나님의 성육신을 믿는 신앙을 가졌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이런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초대교회는 주위에 있는 유대교로부터 많은 오해를 받게 됩니다 때로는 나사렛 이단이라는 오명도 서기도 하고 또 예수님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당신이 어찌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이라 할 수 있소라고 하면서 직접적인 공격을 받은 그러한 어떤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하나님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계실까 하나님은 이 땅에 육체로 오시면 안이 되는 것인가 요한일서 4장을 열어서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가졌던 하나님께서 육체로 오신다는 이 사실에 대한 그 당시 성도들의 신앙은 어땠했는가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절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니라 하나님의 영은 이것으로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엇으로 오신 것을 시인한다고 했습니까?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누구에게 속했다고 했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이 땅 위에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않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저 그리스도의 영이라 하꼬였습니다 초대교회의 신앙의 가장 근본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육신을 잇고 이 땅에 오셨다는 기독교회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성육신을 믿는 종교가 쉽게 말하면 이 기독교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시대에는 너무나도 많이 변질되어 있는 형태 속에 많은 그 기독교가 하나님께서 육체로 오셨다고 한다면 무조건 거부하는 이런 참 웃지 못할 입장 가운데 놓여 있는 것이죠 그래서 2절의 말씀 다시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셨다 영으로 오신 것이 아니고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이렇게 초대교회의 모든 성도들은 배웠고 그렇게 알고 있고 그러한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래서 사도 요한은 그리스도의 이 땅의 육체로 오심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우리 1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1장 1절의 말씀 보시면 태초의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이게 태초의 말씀으로 계셨던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하는 장면입니다 그럼 태초에 계신 말씀으로 쓰일까 하나님은 여우 하나님을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14절의 말씀을 보시면 말씀이 바로 태초의 말씀이 계시니라는 바로 그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무엇이 되었다고요? 육신이 되었더라고 했습니다 즉 하나님이 육신이 되었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1장 1절에 보니까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그 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독생자는 예수님을 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말씀 하나님께서 육신을 쓰시고 예수라는 이름으로 이 땅에서 모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진리의 가르침을 전파하셨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과 1장 14절의 이 두 내용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볼 때 사도 요한은 예수님에 대한 영적인 상태와 또 육신을 입고 온 그 상태에 대해서 정확하게 지금 며칠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리세인과 그 당시 서기관들은 육체로 오신 그 하나님을 인정하지 아니했고 받아들이지 아니했고 또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야지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이 되어 우리와 똑같은 육신으로서 오실 수 있겠는가 이것이 이제 그들의 잘못된 어떤 신앙관이었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 보았던 요한 1서 4장에서도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은 전부 적그리스도의 영이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사단의 영들의 가르침이 닿고 이렇게 초대교회 성도들은 분명히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육신을 쓰시고 예수라는 이름으로서 독생자의 모습으로 이 땅에 우리와 함께 하셨다는 것을 굉장히 성경에서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초대교회 성도들이 가졌던 믿음이었고 초대교회 우리 하나님의 교회에서 가르쳐온 가르침이었습니다 요한복음 우리 10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 당시에 초대교회 성도들 외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그 당대 기득권청에 있었던 종교시도자들은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확인해 봅시다 요한복음 10장 30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라 하신대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아버지께로 말미암아 여러가지 선한 일을 너희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을 인하야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참남함을 인하미니 내가 사람이 되어 뭐라고 한다구요 자칭 하나님이라 하미로다 예수님께서 내가 곧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곧 나다라는 어떤 뜻에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인이라 이렇게 말씀을 주셨을 때 유대인들이 돌을 들고 예수님을 치려고 했습니다 여기에 지금 나온 내용의 말씀을 보니까 그 당시 기득권청에 있었던 종교인들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한다는 이 사실을 굉장히 참남되게 여겼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초대교회 우리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하나님은 반드시 사람 되어 우리와 함께 가신다는 이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초대교회의 신앙이나 오늘날 우리 하나님의 교회에서 지금 믿고 있는 신앙이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초대교회에 가졌던 그 신앙이 그대로 지금 이 순간 우리 하나님의 교회에서도 개성이 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분명히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그리고 또 유대인들은 당신이 어떻게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할 수 있어 하면서 이제 참남되다고 돌을 들고 예수님을 치려고 했던 이 같은 어떤 역사가 2000년 전 이스라엘 아래에서 벌어졌던 일들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도 2000년 전 사건과 똑같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진실로 육체를 입고 성령과 신부되어서 이 땅에 오셔서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인류를 하나님 품으로 지금 부르고 계시는데도 이들은 중간에서 계속 회방을 합니다 2000년 전에도 예수님의 어떤 구원의 사역을 방해했던 것처럼 오늘날 이 시대에도 성령과 신부로 이 땅에 오신 엘로임 하나님을 회방하고 있는 그러한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태복음 16장의 말씀을 통해서 초대교의 성도들은 과연 육체를 입고 하신 하나님에 대한 이 신앙을 어떻게 배우고 있었고 믿고 있었는지 마태복음 우리 16장을 열어보도록 합시다 16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가이사리아 필립보 지방에 이르렁 제자들에게 물어 가르사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가로대 드러는 세례요한 드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가르사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다시 말해서 너희는 나를 누구인 줄 알고 믿고 있느냐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16절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대 주는 크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이 말씀은 이사야 9장 6절의 말씀과 연결지어서 짝된 말씀으로 살펴바라보게 된다면 당신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사야 9장 6절에 보면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김효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한 아들을 주셨는데 그 아들이 나중에 알고 보니까 누구였다구요?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강의 왕 이런 어떤 성삼일체적인 입장에서 베드로가 말하기를 당신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다시 말해서 당신은 곧 성경에 예언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이와 같은 그 신앙을 토로했을 때 17절의 말씀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르사대 바요나 시모나 어떻다구요? 너가 가지고 있는 그 신앙관이 잘못되었다라고 하지 아니었습니다 네가 참 옳은 대답을 했다라고 인정을 해주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육체를 잇고 이 땅에 오셨다는 그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이 베드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축복하시고 끝내 천국 열쇠까지 맡기시는 이런 중차대한 축복을 허락하지 않았습니까? 17절의 말씀 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르사대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복이 잇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이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오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시고 교훈하신 육체로 성육신하신 그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이 초대교회의 그 신앙 속에는 가장 우선적으로 자리했던 것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도 역시 하나님의 성육신을 믿는 그 종교가 기독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또 신앙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의미는 하나님께서 사람 되어서 이 땅에 오신 그 사실에 대해서 믿음을 갖고 있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축복해 주셨고 또 초대교회의 모든 성도들도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이 땅에 임하심을 부인하는 자들은 전부 적그리스도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육신을 서시고 이 땅에 오신다는 이 신앙을 갖는 사람들이 올바른 어떤 믿음의 길을 가고 있는 사람이라는 바로 그런 설명 아니겠습니까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 1장 1절과 1장 14절에서 하나님께서 육체로 오셨다는 사실을 그 신앙을 증거했고 또 사도 베드로가 예수님께 직접적으로 당신은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이와 같은 사실을 명백하게 또 증거를 했고 그 다음 신약성경 필립보 2장에서 사도 바울이 또 어떻게 육체를 입고 오신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증거를 하고 있는지 보겠습니다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다 이런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확신하시고 이런 신앙이라야 결국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신앙이라는 것을 우리가 또 믿어야 되겠습니다 2장 5절에 말씀해 보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의 본체시다 그였습니다 근본이 하나님의 본체셨단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시라는 얘기죠 그 하나님이 뭘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얘기입니까? 육체를 입고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더라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신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구했습니다 이 필립보스를 기록한 사람이 누굽니까?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도 하나님은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었고 베드로도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었고 요한복음 1장 1절과 1장 14절을 기록한 사도 요한도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었고 이 사람들이 다 구원을 받은 사람들입니까?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입니까?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을 신앙하고 믿는 그 믿음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전부 구원에 이르게 됐던 것입니다 그러지 못하는 사람들은 전부 적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사람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다고 한다면 과연 그럴 수 있을까? 그 이상한 종교 아닌가?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진리의 그 신앙은 전부 육체를 입고 하나님께서 오셔야 된다는 사실을 믿고 있는 신앙들이었습니다 이것이 이제 기독교의 가장 근본된 신앙 중에 한 부분이라는 사실을 우리 모두는 분명히 알아야 되겠습니다 이런 오늘날 영적 상태를 우리 시원의 모든 자녀들은 올바르게 또 이해하고 또 인식해서 베드로도 그런 신앙을 가졌고 바울도 그런 신앙을 가졌고 사도 요한도 그런 신앙을 가졌구나 초대교의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육체로 이 땅에 오신다는 이 사실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믿는 신앙을 가졌구나 이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모두가 또 확신을 가지시고 이 땅에 오신 성령과 신부를 또 신앙하고 끝까지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를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꼭 되셔야 되겠습니다 이사야서 우리 구장을 한번 열어보도록 합시다 구약의 선지자들도 하나님은 틀림없이 육체를 잇고 이 땅에 등장하셔야 된다는 예언을 하셨습니다 이사야 9장 6절에 예언된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9장 6절입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김효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하고 있습니다 육체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한 아기로 우리에게 어떻게 한다고요? 태어난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한 아기가 되어서 우리 중에 반드시 태어나게 될 것이다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하는 것은 태어났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김효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알고 보니까 아버지께서 육체를 입고 아들로서 이 땅에 탄생했다는 이 사실을 이사야 선지자는 분명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틀림없이 사람 되어서 우리와 함께 그하셔야 된다는 이 사실을 선지자들도 또 사도들도 또 초대교회의 모든 성도들도 전부 증거를 하고 증명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인들에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그 과정에서도 하나님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이 사실을 증거하는 장면을 로마서 9장에서 살펴보도록 합시다 이것이 이제 초대교회의 신앙들이었고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갖고 있었던 바로 그 믿음이었습니다 로마서 9장 5절의 가르침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9장 5절의 말씀 보시면 조상들도 저희 것이오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저희에게 나셨으니 저는 만물 위에 계셔 세세 찬양 받으실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 어떻게 했다고요 육신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그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사도 바울은 이방인들에게까지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지만 그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다름 아닌 누구셨다구요 예 근본 바로 하나님이셨다 이 사실을 이 로마인들에게도 이와 같이 전하고 있는 장면이 되겠습니다 다시 5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조상들도 저희 것이오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저희에게 나셨으니 나셨다는 것은 육체를 입고 탄생하셨으니라는 뜻이죠 저는 만물 위에 계셔 세세 찬양 받으실 누구시라고요 예 바로 하나님이시다 하구요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와 함께 그하고 계신다 그분이 바로 너희들이 믿고 있는 너희가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렇게 이제 지금 사도 바울이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초대교회의 신앙이었고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들이었습니다 초대교회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가르치고 있었던 그 가르침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들은 하나님이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오신다고 한다면 두 손 절레절레 한답니다 에이 설마 그럴 이건 그건 이단이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똑같이 했던 얘기들입니다 왜 이단이라고 했을까 사람을 하나님이라고 믿는다고 말이죠 이것이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겪어왔던 피파계의 어떤 한 내용이 되었듯이 오늘날 이 시대도 우리가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겪었던 그 길을 통일하게 지금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사도행전 24장을 한번 열어보도록 합시다 24장 1절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5세 후에 대제사장 아나니아와 어떤 장로들과 한 변사 더둘러가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 바울을 고소하니라 바울은 사도바울이죠 바울을 부러매 더둘러가 송사여 가로된 벨리스가 가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선견을 인하여 여러 가지로 계량된 것을 우리가 어느 문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감사무제하옵나이다 당신을 더 괴롭게 하니하리하여 우리가 대강여자옵나니 관용하여 들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연병이라 천하에 퍼진 유대인을 다 소욕해하는 자요 나사렛 뭐라고 했습니까 여기서 나사렛 이단이라고 하면 누구를 가르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가르쳐서 나사렛 이단이라고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요한복음 10장 내용의 말씀과 같이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유로다 하고 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비난하고 도를 들고 참남하다고 치려고 했던 그 사건을 통해서 바라보게 된다면 하나님이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이걸 신앙의 한 부분으로서 가르치고 있다는 이 사실에 대해서 그들은 초대교의 모든 성도들과 예수님을 이단이라고 이렇게 지목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초대교의 성도들이 무엇으로 인해서 그 당시에 어떤 기득권층 종교인들에게 이단 소리를 듣고 해방을 받았는가를 잘 한번 새겨보시면 그때나 지금이나 진리이기 때문에 진리가 2000년 전이나 지금 이 시대나 동일한 어떤 이유 때문에 피팍을 받고 또 이단이라고 해방을 받고 그러한 어떤 내용 가운데 있습니다만 바울이나 베드로나 또 요한이나 이 모든 초대교의 믿음의 선진들은 다 천국에 갔고 구원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구원 받는 어떤 신앙에는 틀림없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라는 이 진리의 요소가 있어야 됩니다 그 신앙이 없이는 결단코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 갈 수가 없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그 내용을 들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 모든 시원의 자녀들에게도 동일한 당부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을 한번 열어보도록 합시다 11장이 2절입니다 요한이 오겨서 그리스도의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쭤오되 오실 거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르사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구하되 소경이 보며 안전병이가 그러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말을 인하여 어떻게 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요? 실족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바로 인하여 외형적인 어떤 육체 모습만 볼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를 한번 예언을 통해서 자세히 보라 말이죠 오직 그리스도 외에는 할 수 없는 오직 하나님만이 하셔야 되는 그 일을 지금 누가 하고 있는지 말이죠 누구든지 나로 인하여 실족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도 이제 초대교회의 그 성도들의 신앙과 같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에 대한 그 강건한 믿음을 갖게 될 때에 예수님께서는 분명 말씀을 주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겠다고 말이죠 그 천국 열쇠를 얻을 만큼 가장 고귀한 진리 중에 진리가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이 되겠습니다 그래야 예수님의 그 말씀도 귀한 줄 알고 그 가르침도 소중히 여길 줄 알죠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귀한 말씀을 가르침을 주셔도 그 말씀을 귀 밖으로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바리세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조금도 주목하지 않았지만 베드로나 요한이나 또 사도바울 같은 이런 인물들은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이라고 한다면 그 말씀을 절대 시했습니다 오늘날 이런 어떤 신앙으로서 아버지 어머니께서 이끄시고 또 인도하시는 전세계 구원운동에 모두가 또 동참해서 이번 또 기도주간을 통해서도 열심히 또 기도하시고 아름답고 은혜로운 회계 역사를 또 많이 이루시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가졌던 올바른 진리의 신앙을 우리도 함께 또 지녀서 성령과 신부의 그 인도를 끝까지 따라서 영원한 천국에 이를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꼭 되셔야 되겠습니다 말씀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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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